자 28번 문제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집합 X가 1부터 4까지의 원소라고 일단 주어져 있고요 자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라고 일단 하시고 자 원하는 걸 일단 볼게요 자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제한된 표본 공항을 일단 주신 거고 자 구하는 걸 일단 봅시다 자 얘네들 중에서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자고 일단 돼 있어 자 그럼 당연히 일단 머릿속에 생각했고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크게 일단 두 가지거든 F의 4라는 값이 자 원하는 것처럼 짝수일 수도 있고 자 아니면 홀수일 수도 있으니 자 뭐 친구들마다 다르겠지만 F4를 기준으로 일단 자꾸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고 F1을 기준으로 잡아도 크게 일단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조건부터 일단 봅시다 A랑 B라는 것이 X의 원소가 되고 A가 B의 약수면 FA라는 함수값도 FB라는 함수값의 약수다라고 일단 돼 있으니 자 좀 낯설다고 치면 당연히 몇 번 써보면서 해보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자 그럼 저런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F에 1이 있고 F에 2가 있고 F에 3이 있고 F에 4가 있어 자 그리고 F4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가 2인 거를 먼저 케이스를 나눠서 일단 볼게요 얘를 첫 번째 케이스를 일단 보자 자 그럼 얘한테 영향 받거나 영향 주는 건 일단 본다고 치면 F4는 당연히 F2한테 일단 영향을 줄 거고 F2는 또다시 F1과 염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F3만 별도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자 그럼 하나씩 일단 봅시다 자 결국 얘랑 얘는 2라는 것이 사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걸 값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자 가능한 것은 얘가 1이거나 자 아니면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얘네 둘의 관계에서 약수에게 또다시 일단 나오셔야 되니까 가능한 건 얘는 1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는 얘가 1이거나 자 얘는 2가 되면 된다 자 이렇게 일단은 F1과 F에 가능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자 근데 이제 생각할 거 F3이라는 것은 F1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자 이렇게 일단 썹시다 얘가 만약에 1이잖아 그럼 너는 F3으로서 가능한 것은 1하고 2하고 3하고 4에서 4가지 다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단 F3으로서 4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차피 얘가 약수로서 일단 나와야 되니까 2하고 4에서 얘는 2가지밖에 없다 자 뭐 하다 보니까 일단 많지 않은 것 같아 자 일단 얘가 4가지가 되고 자 얘를 다 더하면 10가지가 되거든 자 그러면 답의 구조 일단 삼십시다 자 어쨌거나 분자에 10이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 자 당연히 분모는 어차피 또다시 일단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 거 일단 해볼게요 그럼 이 정도 일단 경험을 하다 보면 F3은 별도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으니 자 이렇게 일단 써보자 F의 1과 F의 2랑 F의 4를 써놓고 F3은 그냥 별도로 처리하고 자 또다시 일단 짝수인 거 4 남아있으니까 얘를 4라고 일단 둘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단 해서 일단 볼 거 얘가 일단 4일 때 가능한 거 일단 써보면 F2는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4일 때가 있는데 어 뭔가 아까 수형도처럼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그럼 생각해 거 얘가 1일 땐 또다시 F2는 1밖에 안 되고요 얘가 2라고 치면 1하고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라고 치면 1하고 자 그 다음에 2하고 4가 되는데 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어차피 F3이라는 것은 F1의 값에 따라서 개수가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 자 F1일 때는 여전히 4가지가 되고요 자 또다시 4가지가 되고 자 2일 때는 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일단 쓰면 되니까 똑같이 2가지가 되고 자 얘도 4가지가 되고 2가지가 되고 자 4일 때는 어차피는 4밖에 안 되니까 1가지가 된다 자 이럴 때 분자가 일단 결정되고 자 이렇게 더하면 10가지고 얘가 7가지니까 17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만 일단 쓰면 되고 자 F4가 홀수인 거 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니 자 이렇게 일단 썹시다 F에 1이 있고 F에 2가 있고 F에 3이 있고 자 그 다음에 F3 뭐 별도로 쓰자 자 아까처럼 F4라고 일단 쓰고 자 F3이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홀수는 1과 3이니까 얘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어 특이하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얘 또다시 일단 1밖에 안 되죠 그럼 F1이 1이기 때문에 또다시 얘는 4가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얘가 3이라고 치면 자 케이스가 일단 나눠지겠지만 어차피 일단 유사일 것 같아 자 얘가 1이 되거나 자 아니면 3이 될 수밖에 없고 1이라고 치면 그대로 1이 되고요 얘가 3이라고 치면 자 1이 되고 3이 되니까 자 계산구조는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4가지고 얘가 또다시 자 4가지고 자 4가지고 자 얘가 3일 때는 어차피 지금 되는 것이 자 얘는 3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된다 자 이렇게 다 더하면 13가지가 된다 자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 자 분모가 40으로 맞춰지고 분자가 27이고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으니 정답은 4번이고 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풀었으나 F1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눈 친구들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뭐 제가 일단 해봤더니 F1이 1일 때 조금 복잡하고 2일 때 단순해지고 3과 4는 그냥 한 가지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했을지 상관이 없으니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다 자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여기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